자 H2 연결사 문제 우리 한번 들어가보자 자 첫번째 문제는 사실 뭐 연결사들보다는 사실 부사적 접속사를 묻는건데 이것도 연승결사 푸는거하고 똑같은 방식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한번 읽어보자 자 많은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Hey, give me the success, 나한테 성공을 줘 And 그러면 I'll worry about 내가 그리고 나서 내가 걱정할게 뭐에 대해서 나중에 행복에 대해서 뭐 걱정할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게 뭐냐면 성공이 1번, 그 다음에 행복이 2번이야 자 그랬는데 바로 나오는게 뭐니? Unfortunately, 자 불행하게도 It doesn't happen that way 그것은 그런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성공이 먼저 오고 행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A에 들어가는게 일단 부사절이다 얘가 부사절이 어디까지 가느냐 자 부사절은 당연히 이까지 가네 자 그러면 일단 부사절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 너는 행복을 고려한다 뭐? 네가 성공을 고려하기 전에 자 위에는 뭐라고 했니? 성공 먼저 행복 나중이면 불행하다라고 했어 불행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뭐야? 어 행복을 뭐다? 고려한대 뭐보다? 성공보다 이거 반대되는 내념이네 그럼 이게 불행하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 행복을 먼저 고려하면 성공이 온다 요게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걸 건데 일단 주절 내용을 볼까? 그러면 than the manner 그 방식 어떤 방식? 관계사절이지?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너는 너의 성공을 성취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가 네 성공을 성취하는 그러한 방식은 자 뭐다? will be something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어떤 것이 되니? will destroy you later 나중에 너를 파괴하는 뭔가가 될 것이다 어라? 주절에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 있다 그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 자 너를 파괴하는 뭔가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? 성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야? 나중에 행복을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너의 삶을 파괴하는 거잖아 그런데 요 위에는 행복이 먼저 와 있잖아 그리고 뒤에는 뭐야? 성공이 뭐야? 성공이 이제 나중에 오는 거고 그 얘기는 내용이 뭐다? sins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니? 바로 unless가 돼야 되는 거야 unless unless가 되면 해석이 어떻게 돼? 완전 반대가 되잖아 만약 네가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뭐 성공을 고려하기에 앞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파괴할 거야 그치? 그런 식의 이제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또 계속 가보자 많은 사람들은 자 이 먼저 구조를 한번 잡아보자 구조를 잡고 선정이네 해석을 해볼게 so 있네 so 그래놓고 이건 뭐니? b, b, g, i, n, g 뭐 뭐 하느라 있어서 바쁘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어? 병렬이 돼 있네 그럼 병렬구조 한번 찾아볼까? 이거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뭐? 넷 해놓고 어이구 관계사 아 관계사가 아니네 관계사 아니다 관계사 아니다 자 관계사 아니다 이거 자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건 넷 잡고 이 됐은 뭐에 걸리는 거지? 우리가 바로 so 됐을 잡아야지 이건 so 됐이지 그럼 이건 부사절이지 근데 부사절 안에 또 뭐 있니? 부사절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병렬 자 뭐다? y 이 됐은 디스커벌의 목적어 그들이 오케이 자 이게 요런 구조가 돼 있네 요런 구조 그치?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해석을 들어가 보자 자 따라가 보자 자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뭐 하는데? 정상으로 달려가는데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을 짓밟는데 그들의 적을 짓밟는데 그들의 적을 짓밟는데 그리고 가장 슬프게도 그들의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짓밟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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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바쁩니다 자 이렇고 이거는 정도잖아 뭐 할 정도로 그들이 정상에 다다르게 됐을 때 그들이 둘러보고서 발견하게 될 정도로 뭘 발견하니? they are lonely 그들이 외롭다는 것을 그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그치?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왜? 성공을 먼저 찾으면 그 얘기가 나오지 and then 그리고 나서 자 또 보자 they are succes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했지 근데 뭐야? they'll ask me 그들은 나한테 물을 거래 where did I go wrong? 내가 어디서 잘못됐죠? 자 그럼 잘못됐다는 거였잖아 그럼 뭐야? 성공을 했다는 거야 뭐야? 성공을 먼저 찾았잖아 그러니까 성공을 했지 근데 성공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니? 좀 역적이 되지 않니?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겠니? due to 때문에가 아니라 성공에도 불구하고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치? 자 그들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죠? 그럼 나의 대답은 항상 뭐다? 아마 처음부터요 가 였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? 자 그러니까 앞뒤 관계를 좀 더 크게 보고 이게 크게 봐서 이게 어떤 좋은 의미인가 나쁜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너희가 찾는 거를 중요하겠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구조를 사실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들이 또 실제 독해 중요하다는 거 다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자 그럼 1번 여기서 마무리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